안녕하세요. 이번주에는요. 최저임금제를 찬성하는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저번주에 최저임금을 반대하는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근데 어떻게 해서 복습해볼까요? 요거 지금 요거 노동을 공급하려는 쪽이니까 요거 노동자, 노동자 곡선이고 요게 지금 기업, 고용하는 고용자 곡선이죠. 그죠? 그래서 노동자와 노동자의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여기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시장균형임금과 균형량이 달성이 되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왜 괜히 정부에서 이렇게 최저임금을 정했냐. 그래서 여러가지 사단이 나지 않니? 라는 게 우리 최저임금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근데 이제 최저임금을 찬성하는 쪽은요. 시장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임금이 형성이 됐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봅시다. 제가 이번주에 내용이 좀 어려울 거라 그랬죠.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니라 곡선이 이렇게 세 개, 지금 곡선 세 개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세 개까지 도출해 내는 게 어려워요. 사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선이 왜 나오는지 모르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냥 우리는 이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거니까 모르셔도 되고 다만 그 의미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도출해 나왔는지 여러분 뭐 시험 볼 거 아니잖아요. 몰라도 돼요. 아 이게 글씨도 뭐 마지날 팩터 코스트 뭐 이런 거 있는데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거. 그냥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노동자 곡선에 해당하는 게 요거예요. 요게 노동자 곡선에 그냥 해당한다고 치고 요게 고용자 곡선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건 뭐냐면 노동자 곡선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것도. 그래서 이게 노동자 곡선 1, 2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요 노동 공급 곡선과 유사한 거는 요거보다 요 놈이 더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디 요 놈이 만약에 노동시장이 정상적으로 여기 왼쪽처럼 작동을 했다면 그러면 여기가 균형 임금이고 여기가 균형 양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시장이 노동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왜곡이 돼 있어. 왜?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대기업들 한 두 개나 세 개 또는 기업 하나가 사람을 뽑는데 다른 데는 일자리가 없어요. 오직 대기업만 일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 둘 또는 하나가 가진 대기업이.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 노동시장 자체가 독과점 시장을 이루고 있어서 요 고용을 하는 기업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 그래서 시장이 노동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그랬을 때 요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요렇게. 자 요 좀 지워볼까요? 요렇게 되면은 원래는 여기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요 손이 없다고 치면은. 그런데 요 손이 생겨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노동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니까 요렇게 형성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여기가 가장 이상적인데 이상적인 임금과 그 다음에 노동량인데 여기. 여기에서 생산이 된다 이거죠. 노동량이 줄었어요. 후생이 그럼 감소하겠죠. 그렇죠? 이 나라가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게 더 심각한 건데 원래. 원래 이 노동자가 이 일을 얼만큼 하냐면 이만큼 일을 합니다. 그냥 임금이 사실 이만큼의 임금을 줘야 되는데 지금 노동자 곡선이 요거라 그랬죠? 실제로 요거밖에 안 주고 있는 거야. 이 나쁜 고용주들이. 그렇죠? 그러면 얼만큼 손해보는 거야? 실제 일은 이만큼 노동자가 했는데 돈은 요거밖에 안 받으니까 이만큼의 임금을 뺏기고 있다고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노동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여기에서부터 요만큼이 지금 착취. 수요 독점. 수요자가 지금 누군데. 그렇죠? 노동을 수요하고 있는 게 이 기업 입장이라고 그랬죠? 이 기업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만큼의 임금을 착취를 해요. 그래서 이 임금을 다 합쳤더니 요 네모만큼 있죠? 요만큼을 지금 노동자들 전체적으로 보면 다 악덕 고용주에게 뺏기고 있는 거예요. 왜? 원래 임금을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이만큼의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얘는 요거밖에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박스친 요만큼을 요만큼을 지금 착취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 그러면 요 빨간 요 삼각형 있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잃어버리는 만족감. 그 사회의 후생.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 왜? 노동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죠.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우리가 개입을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가. 왜? 야 노동자들이 원래는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이거밖에 못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더 하자. 라고 해서 이제 최저임금제를 실시합니다.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제대로 받으려면 이만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최저임금제를 이렇게 확 그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어디? 지금? 지금 여기 받고 있어요. 지금. 요런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최저임금제를 이렇게 W1으로 실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아까 요만큼 요 박스가 요거죠. 요 지금 알파벳 B만큼의 박스가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노동자에게 이제 돌아가서요. 돌아가서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소득 분배를 개선을 하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서 지금 최저임금을 2선 말고 요 중간에 있는 아무데나 최저임금을 하더라도 노동자는 개선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생산량이 증가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요선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여기까지 그어봤다 그럴까요? 그러면 노동자 임금이 또 요만큼 올라가는 효과와 그 다음에 여기까지 걷다면 L1이라 그래. L1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요만큼 요만큼 아까 최저의 노동량이 이만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실시하면 다시 이 왜곡된 시장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산량을 증가시켜 어떻게? 그렇죠. 이 사회가 최저기운 수준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짜증나죠. 그래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고 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거에요. 요 그래프로 이렇게 보는 게 제일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은 뭘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시잖아요. 몰라도 된다니까요. 몰라도 돼. 그냥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두 이론 중에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어떤 게 옳은 거예요? 그거는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왜요? 이거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자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편의점 편의점 그 노동시장 밖에 없어요. 이런 노동시장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장은 제대로 작동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도 있을 거고 이렇게 작동하지 않는 것도 있을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과 잘 안 돌아가는 시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는 최저임금제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런 시장에는 괜히 최저임금제를 시도했다가는 도입하려고 했다가는 더 안 좋은 결과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시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시장마다 어떤 것은 어떤 노동시장은 옳고 어떤 시장은 이거를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그냥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이에요. 누가 옳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본 내용도 우리 경제학에서 이렇게 분석을 한 내용도 굉장히 모형을 단순화시켜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기가 썩 그렇게 용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최저임금제를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런 거에 대해서 옳으냐 안 옳으냐에 대한 그런 그 제가 기준을 제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옳지 않은지 몰라요. 아무도 그냥 다만 저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반대하는 이론도 있고 찬성하는 이론도 있다.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지식을 알았으면 이제 경제신문이나 그런 걸 읽으셔가지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죠. 그거는 아셨죠? 누가 이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주장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이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셨죠? 네 그러면 조금 주제가 너무 경제학 이론 쪽으로 가니까 조금 좀 지루하셨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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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